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작성된 데이터들 중에서 수급자 등급과 시설명과 이용일수를 이용할 거고요. 아래쪽에 작성된 표 5에 수급자 등급별 시설명별 급여표를 참조해서 F3부터 F21 영역에다가 수급자 등급별 시설명별 급여비용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비용은 수급자 등급별 시설명별 급여를 아래쪽에서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찾으신 데이터에다가 이용일수를 곱해서 급여비용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사용하실 함수는요.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P33부터 D37 영역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 수급자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한 데이터 행가 그 다음 시설명에 해당한 요양시설부터 방문보호까지 해당된 열에 교차하는 급여를 찾아올 거고요. 그 값에다가 이용일수를 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F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표 5에 가서 가져올 영역을 선택하시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왼쪽에 수급자 등급에 따라서 수급자 등급 D3셀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A33부터 A37을 선택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등급이 표시가 된 데이터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이 돼서요. 정확하게 일치,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신표, 가로 닫고 신표 두 번째는 열의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열의 위치는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매치함수 이용하셔서 열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시설명을 가지고 신표 아래쪽에 표 5에 가서 요양시설부터 방문 보호까지 F4 눌러서 절대 참조 참조하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수급자 등급별, 시설명별, 급여를 찾아올 수 있고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저희는 이용일수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급여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 제시된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셨는데요. 왼쪽에 수급자 등급 숫자가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고요. 아래쪽 표에 가시면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사실 매치함수를 통해서 1과 같습니까? 2하고 같습니까? 3과 같습니까? 1이면 숫자 1, 2면 숫자 2라는 작업을 굳이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지 않으셔도요. 1등급이면 첫 번째 행, 2등급이면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F3에 아까 작성하셨던 행의 위치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는데요. 이 매치함수를 생략하고 그냥 수급자 등급이라고 입력하시면 숫자 1, 2, 3, 4, 5,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라고 지정하실 수 있어요. D3이라고만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작성하실 때 매치함수를 한 번만 사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행과 열을 각각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값으로 작성하셔도 맞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고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둘 다 맞게 처리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표 1에 급여 비용과 감경 대상, 수급자 등급을 이용해서 공단 부담금을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은 급여 비용 곱하기 1 빼기 본인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아래쪽 표 6을 참조해서 값을 찾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단 부담금은 표 4에 수급자 등급별 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인가? 주어진 함수는 if하고요. 그 다음 xlookup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표 4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표 6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xlookup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표 4를 참조하실 때는 vlookup, 표 6을 참조할 때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각각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x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수직이든 수평이든 동일하게 찾고자 하는 값, 가좋을 값, 찾고자 하는 값, 가좋을 값이라고 범위를 지정하셔서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 제시된 계산시 공단 부담금을 먼저 계산하고요. 세 번째 항목 한도액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바로 왼쪽에 구하셨던 급여 비용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찾아올 건데요. 본인 부담금은 아래쪽에서 표 6에 가서 본인 부담금을 찾아올 겁니다. 문제에 제시된 xlookup을 사용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하는데요. xlookup, 첫 번째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은 표 6에 가면 찾고자 한 데이터는 감경 대상이라는 데이터입니다. F3에 있고요. F3의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 행에 가서, 첫 번째 행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본인 부담금 두 번째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찾을 값, 찾으실 데이터 영역, 결과 가져올 영역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따로 뭐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경우에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이유는요. 가로를 한 번 닫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 1 빼기 하실 때 가로 열었고요. X룩업에 대한 가로를 열었고요. X룩업에 대한 가로만 닫히고, 1 빼기에 대한 가로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가로가 두 개 만들어지면서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공담부담금을 구하셨는데요. 문제에서 공담부담금이 표사의 수급자 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는 2등급입니다. 2등급은 한도액이 1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식을 통해서 구한 값은 146만 8,8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등급에 해당한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146만 8,800원이 아니라 135만원만 표시하셔야 하겠죠.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2등급에 해당한 한도액 135만원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수급자 등급 2등급에 해당한 한도액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수식의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과 true, false에 해당한 값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요. 큽니까? 한도액보다 큽니까? 한도액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x루컵 함수를 이용하셔서 찾고자 하는 등급은 바로 왼쪽에 가셔서 d3에 있고요. 심표. 찾을 값은 수급자 등급표에 가서 j25부터 j29 영역에 가서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심표. 가져올 데이터는 한도액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럼 x루컵을 통해서 수급자 등급에 따른 한도액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값보다 크다면 심표. 저희는 조금 전에 한도액을 구하셨던 x루컵 수식을 컨트롤 c, 심표 d에다가 컨트롤 v. 그렇지 않다면 한도액보다 크지 않다면 처음에 작성하셨던 f3에다가 1 빼기 곱하셨던 할인율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 수급자 등급은 2등급은 135만 논의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냥 한도액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나머지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값이 좀 바뀌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연령별 인원수를 표 2에다가 표 2에다가 c25부터 c28셀 영역에다가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3명이면 별표를 3번 입력할 거고요.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연령별 인원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스 함수는 배열 함수라서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c25부터 c28셀을 선택하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프리퀀시라고 입력하시고 데이터는 연령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이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미리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전에 연령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절대 참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 심표 구간은 왼쪽 50부터 라는 숫자가 있긴 하는데요. 최대값을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b25부터 b28 영역을 참조해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각각의 연령에 해당한 데이터에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50부터 64, 65부터 74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최대값, 구간의 가장 큰 값으로 비교할 대상의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5명, 그러면 5명이면 5번 반복해서 별표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범위를 지정하시고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고요. 리피트함수를 통해서 반복하고자 합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신 다음에 한글 자음의 미음 한자키 별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별표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신표 맨 끝에 가셔서 수식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요. 배열함수입니다.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면 아까 구하셨던 숫자만큼 별표가 반복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수급자 등급과 시설명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요. F25부터 H28, 29 영역에다가 수급자 등급별 시설명별 이용일수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sum과 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일자를 붙여서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등급에 가서 수급자 등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F3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등급과 같습니까? 라고요. F25, F20, 아니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시설명입니다. 시설명의 데이터를 I3부터 I21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F24, G24, H24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4행을 고정하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용일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용일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큰 따온별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복사하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수급자 등급별, 시설명별 이용일수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Visual Basic 또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는 Public Function FN 문제에 제시된 이름은 특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 입력받은 값은요. 연령을 입력받습니다. 신표 그 다음에 수급자 등급을 입력받습니다. 신표 그 다음에 감경 대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타가 없으면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입력함에서 오타가 있다면 엔드 펑션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연령이 90 이상이면 입력받은 데이터의 연령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90 그리고 and 수급자 등급이 2 이상입니까? 라고요. 입력받은 데이터의 수급자 등급이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 특별관리에다가 fn 특별관리에다가 특별관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관리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특별관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작성하셨던 수식 작성하셨던 문을 복사해서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연령이 80 이상입니까? 80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end 대신에 or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감경 대상에 대해서 기초생활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저희는 관리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fn 특별관리의 결과로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end와 or 를 이용해서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fn 특별관리를 선택하시고 확인 연령을 선택 수급자 등급을 선택 감경 대상을 선택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각각의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결과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습하시고 맞게 결과를 작성하셨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